네 안녕하십니까. 이성로의 빨간주식의 이성로입니다. 자 오늘은 저희가 주식투자 100일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. 과연 100일 동안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100번의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제가 연습 겸 자산 증식 겸 했던 계좌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을 통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게 조작이다 라든지 의심의 눈처리로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냥 동영상으로 제가 한번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뭐 100번의 말보다는 한 번의 행동을 보여드리는 게 맞죠. 한번 같이 볼게요. 자 계좌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. 네 일단은 뭐 자체 모자이크를 좀 했습니다.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체 모자이크가 조금 더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 계좌는 제 딸내미 계좌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. 아 이거 비밀번호를 하네. 아 4월부터 자 뭐 그러면 기간 내 입금액이 천만원을 입금을 했고요. 그거에 지금 현재 2,080만원이 되어 있고 여기에 입금 대비 수익률 108% 그죠 108%고 주식 수수료가 18만원 세금이 21만원이 들어갔고 회전율이 629% 뭐 단기 투자를 했다 이 말이죠. 뭐 한 종목을 주장창 들고 100% 노렸던 건 아니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 3개월 동안 약 100일 동안 100%가 수익이 났습니다. 그거를 일별로 우리가 한번 보더라도 네 보더라도 뭐 꾸준하게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0만원 뭐 200만원 뭐 800만원 8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쌓이면서 진행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지금 총 해가지고 어 손익금액이 1080만원 이렇게 더 있구요. 자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같이 보시면 뭐 3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뭐 약 3달 거래로 따지면 약 60 거래 정도가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요것도 지금 현재 2,600만 2,700만원 가까운 걸로 해가지고 수익이 3,500만 원이 났고 수익률로 따진다 129%구요. 그 사이에 자 이 금액이 500만 원이고 뺀 금액이 1,510만 원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되어 있다. 그 말이구요. 요거를 뭐 실시간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같이 보면 16일로 고쳤다.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또 수익률이 달라지죠. 134% 2,600만 원으로 3,500만 원 벌었구요. 뭐 이런 것들도 날짜를 잠깐만 바꾸면 뭐 142%까지도 올라갑니다. 그래서 뭐 100% 이상에 대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. 뭐 2,700만 원으로 지금 보면 3,700만 원 가까이를 벌었으니까요. 거기가 140% 정도 수익이 낮고 거기 회전률도 1,800% 뭐 한 종목을 가지고 주구장창 들고 있는 매매보다는 사고 팔고 매매를 하면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던 부분입니다.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그대로 지금 계좌도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구요. 뭐 주식을 처음에 얼마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안돼. 그래 나도 에이 3개월 지나도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주식 전문가로서 먼저 이런 거를 공개를 해드려야지 그것이 또 여러분들이 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이구요. 또 큰 금액보다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천만, 이승만 원 정도야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금액인데요. 그런 부분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해봤던 부분입니다. 앞으로도 주식투자 습관 꼭 고치시면서 꾸준히 하신다면 좋은 성과 거둘 거라고 보구요.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